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국감,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올해 4월 16일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7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속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정리를 하면 당일에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10시 15분에 대통령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전화로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지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분 뒤인 10시 반에 해경청장 그리고 안보실장과 통화를 해서 특공대를 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보고받고 비서실의 서면 보고를 받고 또 쭉 보고를 받은 이후에 2시 57분에는 구조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는 전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중앙재대책본부를 방문을 해서 직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7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까지 이걸 왜 감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시간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때 대통령으로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비중 비디실장 야당이 물을 때 저도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에 오해를 해서 쌍깨이 허위 보도까지 나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야. 김비중 비디실장이 그렇게 원만하고 어련한 분이고 경륜이 높은 양관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시간시간 일정이 있는데도 나도 그건 모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세요. 대통령 비디실장이 대통령의 동적을 모른다 그러면 대통령의 행방불명이라고 이런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과정이 있겠죠. 의도적으로 저렇게 특별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기춘 비디실장이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7시간에 대한 의혹은 풀렸다고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라면 야당의 정치 공세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한심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꽉 막혔다. 그다음에 김실장께서 문제가 심각하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아마 드러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1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했나. 이건 세월의 핵심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대목일터인데 오히려... 그렇죠. 전체적인 대책의 일부 과정.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밝히는 이 과정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감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는 세월호 7시간 그때 대통령은 뭘 했나가 쟁점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 인사 문제 얼마나 심각하죠? 지금 송수석도 그렇고 국무 총리 인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인사의 난맥상을 보였던 청와대인 만큼 또 그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국감에 치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한 논리 전개가 좀 필요할 듯 해요.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 나옵니다만 과공비례. 너무 지나치면 얘가 아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과충불충이야. 아, 과충불충. 너무나 충성을 하려면 충성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의 퍼소넬리티는 우리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은 온몸을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도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 두면 수족이 편해. 포 역할을 하지 손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혀 역할, 수족 역할, 조화라고 그러죠. 손발, 어금니, 또 혀와 입술. 이게 역할 분담이 돼야 돼요. 혼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의 충성심은 좋은데 아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신하가 주군의 일정을 여기서 다 노출시키냐. 이거는 불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주군에게 불충으로 다가왔다.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